에 대단한 자세한 액션 자세한 액션 리얼 와 미친형이다 어 못먹었다 야 아 나 병타를 CS를 못먹겠다 아 저거 또... 압도적인 라인전 히틴이 형 스트레스받아 징계야 누구 죽을라는데? 스트레스받아 왜 안먹어? 나는 정말 더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왜그래 왜 사람이 죽을라해 어 나이스 뭔데? 진다며 혁스 펠트하고 올거야 아마 아니 끌리면 진다일지 안 끌리면 안 지지 혁스가 혁스라서 이겼네 쟤 세탁 왔어 잘했어 잘했어 나 직관인데 뭐하니 나이가 먹고 싶어 아 맛있다 팔날부리 하나만큼은 진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모빙? 아니 왜 말하는데 공격적으로 해도 돼 어떻게 말라고 했다 너? 어차피 말팔일 틀어서 카드형 모자 미친 이끼야 디젤 아저씨 목소리 잘 안들려 그니까 얘 물어도 돼 나중에 있다가 보이면 아 나 이거 탑에 108갱 가려고 했는데 그냥 안할래 안갈래 탑이킹 안하도 돼 아니야 탑에 그냥 108갱 가서 인생 아니야 너 그냥 성능 아 불러주세요 야 아 맞다 룸덕허 아 뽀뽀 안돼요 불러 제거에요 인정할 수가 없네요 불러를 달라고 하면 레고 삼킬거에요 예? 레고? 어딜 도망가 아우 기절 때문에 먹어야지 진심이야? 어? 나 이거 싫어 티에서먹다가 티에나 맞지 레전들 레전들 와드 막혔나요 미드에? 몰라요 맞춰보실래요? 헤헤헤헤 아 나 저만줄 아 나 저만줄 아 진짜 저만줄 저리가 아 나도 방황했어 방금 열어러워? 얘 없어졌어 올라간거 아니야? 얘 전면 썼어요 뭐야 얘 이상해요 집가자 여러분 인생 망했습니다 아 말파이트까지 땄으면 얼마나 순합니다 온 적은 있어요? 네 안갈거에요 평생 안갈겁니다 오지마네요 그냥 싸가지없는 파이트룬이 나대네요 죽여버릴거에요 야 가자 갈까? 나 어그로 끌어줄게 이걸 못 끄네 아직갔어 어? 얘 죽을거 같은데?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니치팔로만 하고 치면 되나? 오오오오 빨리 쳐봐 빨리 죽어라 이번베셈 이번베셈 키아나 간다 키아나 간다고요? 어디에 가요? 바텀에? 내 정글링만 안방해된다면 괜찮아 바텀 필요없어 저 자식 즐길까? 나 바텀 필요없어 나는 짱게만 있으면 돼 나 그러면 이번에 처음 죽었구나 안되겠네요 저 싸가지없는 키아나 년의 모가지를 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십시오 말하는거 왜 이렇게 웃겨 오늘 근데 여기에 키아나 대화하던데?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가지없는 키아나의 모가지를 따 버리겠습니다 잡아 잡아 아 때려 박는다 황 황 나간지 아니 안녕하세요 수박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박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와드가 바뀌면 기분 나쁠거 같네요 와드가 바뀌면 기분 나쁠거 같네요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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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잖아 강타가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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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량 안썼다 나이스 나이스 저 말팔도 없잖아 아니 히발 또 수박님? 빠져야됩니다 이거 빠져야됩니다 여러분 빠져야됩니다 내 말팔도 궁이 없긴 한데 때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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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발 기절 넣었다 기절 넣었다 나이스 나이스 어어? 무무 궁캐리 인정? 이거 내 킬이지 아 무빙했으면 살았다 그냥 민드 저거 샹념새끼가 어디갔어 너 나보다 세? 너 나보다 세 개새끼야? 오와아아아 세거 같은데요 히야나 조심해라 내가 말했지? 히야나 조심해라 내가 말했지? 히야나 조심해라 블루 먹을래요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안돼요 아 2대1 이기면 블루 드릴게요 야 아파 예? 2대1 이기면 블루 드림 아 정말 쓸거 아 또 아까처럼 텍스 했었 아니 텍스 해야겠다 뭐였지? 아 어이없네 아 2대1 이기면 드림 어어 야 망했는데 오지마 인마 나 오지 말라고? 너 말고 아 실망 수박아 갱 와 볼래 있다가 지금 갈래요 지금 온다고? 응 라인 너무 극단적인데 히야나 배려하는거 같은데 맞네 극단적 다이브 수박아 몸 좀 내줘봐 저 여행 안 돼 이거, 이게 극단적 다이브다 엄청난 환경 이건 uma 개망했누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레오나 살아 아니야 나 지금 힝 텅스탱한 룸 바꿔야겠어 그냥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잉 저 잘가요 하핫 저 딜 왜 저래? 한 대도 못 맞췄다 그러니까 와 힙스 나 무서워 어떡해 그만 가 엄청 길구나 이게 와 대박 안 보여 그래비 가회사 공연 좀 길구나 와 대박 재미지 멋있 깔끔한 질계산 니아나 맞았잖아 파이크 파이크 기분 개 나쁠 듯 내가 파이크 잘못할 때마다 와 대박 오 마이 갓 김치 와 야 큰일 났다 아 이게 몇인공이누 이걸 내가 먹어 왜 베리 뭐야 야 갑자기 아니 뭐하는 거야 내가 2대1 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 왜 갑자기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이거 한 발에 두는 각인데 완전 이 미스 하이크 철 철 철 철 철로 철 철 철 철 철낫 존낫 예여어 안녕하세 깜짝돼 뭐야 빨가요 나 아 기다려 와우 비젤이가 쓰는 공장 시작 루트 안 가져왔어 그냥 공장에서 시작해버릴까? 아니 내가 끌리면 오히려 좋은 거야 공강나와서 와 방금 맞았어 큰일날 뻔했다 야 이 루트가 묘지로 돼있으니까 정당 가야겠다 이 루트가 묘지로 돼있으니까 정당 가야겠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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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셀 앞입니다 이말이야 아아 죽을 거라고 야 너 떼어 우리 팀 왜 안 싸움 아 우리 팀 누가 죽었네 나 버렸잖아 너희가 아 우리 팀 다 죽었네 언제 죽음 누가 솔바론 한다며 이 자식아 누가 그랬지 몇 년이야 당신의 플레이를 와드 좀 박아봐 우리 와드 있는 사람 못 봐? 막았는데 지워진 거야 알았어 막아줄게 어? 우와 미사일 데미지 왜 저러노 나 피가 없어져 오우야 오우야 아 저거 에반데 오 나이스 저 박아 오케 힛 나이스 아 이거 지네 이거 카이사랑 1대1하면 지네 나 죽을 때 카이사밖에 없던 상대 카이사 공 없어 카이사 공 없어 카이사 공 없어 죽었다 아 존냐 쓰고 싶은데 존냐 안 써 줘 궁 쓰고 제라핀 뒤에 앞에 서기 가보니까 죽는거지 그런거 같아 여기 있어 어 나이스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베이가 존냐 타임이 이상해 내가 안 계속 타네 이 자식아 나 죽어 어 아 나 피가 없는데 그 애가 없어서 아 베이가 때리다가 내 방향을 계속 타네 여기는 내가 죽는거지 믿고 이제 그 애가 안 죽는거지 베이가 내가 빈 듯하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너 바론에 죽는 사람 처음 봤거든 야 좀만 기다려 5초, 4초 그냥 먹으면 되겠다 딱 되겠다 와 바로 돼 죽네 뺏기는 많이지 진짜로? 나이스 야 용가아 용가 달려 달려 우린 달려야지 와 데미지 미쳤다 뭐 용까지 먹으려고? 우리 팀 욕심쟁이네?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마오카이 탑이잖아 빨리 오봐 당근 빠빠지 가자 강타있지? 강타있지? 강타 잘 서라 뺏뺏뺏뺏뺏뺏뺏뺏 아 맞다 나 그게 있었지? 해지 있었지? 어 와 자신있나? 펜타케 가자 달려 바닷êmes 가는 길에서는 이 블루도 뺏어 먹고 가자 Iron jewelry 내부음악 정글차에 양심 없지 않냐?